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량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 수 있습니다 와 사람 뒤따만이 와 여기가 이제 트티드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거 아 뭐야 못들어가 못들어가 아 안들어가 졌어 아 나 당연히 들어가 줄 줄 알았는데 아 잘 가시고 와 이거 유노급도 개빠르다 아이고 아이고 니그덤 아아아아아아 개쩌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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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왜 떨어져 좋아 으으으 으으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편지 아 아 짜증나 아 아 짜증나 아 씨 아 너 혼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 옳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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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뛰셨네요 아이고 멍충이 아이고 멍충이 아 나 진짜 에이 극협이다 에이 극협이다 7번 아이고 소총 쓸걸 이 친구 나 있는 거 알려나 친구야 얼굴 좀 근처에 사람 없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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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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